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월 1일이에요 새해가 밝아왔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도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벌고 싶어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메인보드 마지막 편입니다 AMG 최상위 보드 x470 칩셋을 사용한 보드들의 스펙 비교를 대략적이나마 구매하실때 도움이 되라고 비교하는 시간이 될게요 우선적으로 저번하고 똑같이 제가 엑셀로 대충 정리를 해왔어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 맞을텐데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수도 있으니까요 그정도는 감안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디테일한 설명에 앞서 각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앞 시간에 다른 메인보드 비교를 보셨으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더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품명의 경우 그냥 제품명이에요 색칠에다 넣는 경우에는 빨간색이 가장 좋은거구요 노란색이 그냥 좋음 녹색은 보통 흰색은 나쁨 비교적 나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가격대 항목은 그냥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단아와 최저가 기준으로 적은 가격이구요 그냥 참조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 매일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수입사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가격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조 정도만 해주세요 광고 페이지의 경우 그냥 단아와 그 검색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 그 페이지를 적어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참조만 하고 넘어가세요 이게 실 페이지 숫자를 의미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픽에 적어둔 페이지는 제가 컨트롤러를 조사하여 컨트롤러의 뭐 듀얼 아웃풋 방식이거나 아니면 더블로 칩셋을 사용하여 cpu에만 할당되는 페이지를 제가 표기를 해줬어요 관로안에 봤을 때 앞쪽에 cpu 관련 페이지입니다 뒤에건 기타 칩셋 혹은 메모리 아니면은 저 내장 그래픽 관련 페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클럽 관련은 앞에 cpu 할당 페이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래 요 관로안에 앞에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요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칠해진 제품들은 디지털 제품이고요 흰색은 아날로그 아니면 하이브리드입니다 나중에 뭐 이거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드릴테니까 요것도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캐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리치콘 캡 만시간 이상짜리 일제 캐피시터 솔리드 캐피시터 사용한 것들은 녹색으로 표기를 해뒀고요 스펙을 알 수 없거나 아니면 좀 품질이 낮은 제품의 캐피시터를 사용했다면 흰색으로 표기 해뒀습니다 MOSFETS의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P-PAC MOSFET 그러니까 요새 통합 드라이브 MOSFETS 많이 쓰거든요 DR MOSFETS 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품질이 떨어지는게 P-PAC MOSFETS이에요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이 통합 MOSFETS이고 녹색이나 흰색으로 칠해진 것들은 P-PAC MOSFETS입니다 당연히 노란색이 더 좋은 거고요 방열판의 경우에는 아이오실드라기도 하죠 그 아이오실드가 있는 제품들은 그냥 O로 표기 했고요 출력단자 보호 플라스틱 커버가 없는 제품들은 방열판은 다 있지만 전원부 방열판은 아이오실드가 없다고 아이오 없이 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게 더 좋다고 표시를 안했어요 색칠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드넷 칩셋 같은 경우에는 리얼텍 811 칩셋보다 그냥 인텔 i211 칩셋이 좀 더 상위급 칩셋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교 같은 경우에는 저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리얼텍 892 칩셋이나 887 칩셋보다 리얼텍 1220 칩셋이 좀 더 상위급에 속해요 실제로 귀로 들었을 때도 이 제품이 좀 더 좋다는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상위 제품도 다 녹색으로 칠했습니다 뭐 슈프림 fx 1220도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았어요 다 비슷비슷한거니까 녹색으로 싹 다 표기해뒀어요 램소켓의 경우 딱 두 제품 빼곤 다 네개에요 이거는 X470 최상위 보드이기 때문에 램소켓 두개짜리 뭐 ATX 보드 이런건 없어요 음... 이거 두가지는 ITX 그러니까 매우 작은 사이즈의 보드죠 고보드라서 램소켓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두개인거 같아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출력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이제 가격이 높아지거나 고급품질수록 출력단자가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요 어차피 이 정도 상급 제품을 쓰실거면 외장그래프에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출력단자를 빼고 USB 포트라든지 이제 다른 포트를 더 많이 놓자 USB PC타입이나 뭐 이런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단자가 점점 줄어들 비싸질수록 줄어듭니다 혹시나 내장그래픽 사용하실 분들은 요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각각 최대 땡겨 쓸 수 있는 전류장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표기는 아니에요 보드마다 땡겨 쓸 수 있는 전류장이 다르거든요 에... 110... 그... 쿨러 있죠 커세어 2열 순행 쿨러요 그걸 사용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전원부에는 아예 바람이 가지 않는 상태에요 그 상태에서 이만큼 전결 땡겨 썼을 때 온도가 얼마까지 나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일부 제품은 어차피 온도가 그냥 넘어가서 셧다운 되기 때문에 체크가 안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희색으로 비워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여기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120도가 넘어가면 셧다운이 돼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그냥 전력 얼마 땡겼을지 안 재킷는 제품들은 전압은 1.3으로 줬는데 이제 클럭도 똑같이 4.1으로 오버클럭을 했지만 다른 세부 전력을 손을 안 댄 채로 오버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교하기 조금 애매한 감은 있지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빡도가 넘는 제품들도 액티브클링 스파클러로 그 방열판을 방열판을 전원부 방열판을 시켜주거나 혹은 아니면 그 기본 공냉쿨러 있죠 그런걸 사용해서 쿨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0도 40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다 오버클럭을 좀 높게 하실거면은 저는 액티브클링을 따로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나 아니면은 좀 더 디테일한 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부터 설명하자면은 MSI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플러스와 게이밍 프로의 차이는 게이밍 플러스에는 아이오 실드가 없어요 게이밍 프로에는 있고요 그거 빼고는 모든 면에 똑같아요 뭐 광고 페이지라든지 진짜 실제 페이지라든지 컨트롤러 캐피시터 모스패트 이더넷 칩셋이나 오디오 칩셋까지 모두 다 똑같은거 사용합니다 가격은 15,000원 정도 차게 나오는데 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게이밍 플러스 하는게 가성비가 좋아 보이죠 다만 보시다시피 요 두 제품들은 이더넷이나 오디오 칩셋을 저렴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X479에 의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쓰라 그러면은 그냥 게이밍 플러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녹색으로 표기를 해뒀고요 요 제품의 경우 1.4V로 2700X를 4.2V까지 오버클럭 했을때 음 별다른 쿨링이 없더라도 셧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107도 정도 유지가 돼요 최대 온도가 그래서 액티브 쿨링을 따라주시면 6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여기에 스파클라 하나 쏴주고 국민오버에가 쓴다면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왜 밑에 에즈락 제품이 어? 광고페이지도 조금 더 많고 캐피시터도 좋은걸 썼고 뭐 뭐 모스펠 스푼제도 비슷하고 이던데 칩셋도 좀 더 좋은데 이거는 추천 아니냐 하면은 에즈락 제품의 경우 LLC 기능이 없습니다 파이탈리 파이탈리티 K4까지 LLC 기능이 없는데 이 LLC 기능이 어떤거냐면은 오버클럭 좀 하신분들 알까요? 이제 우리 CPU가 로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압이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당길수록 내려가기 보통 내려가는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찌됐든 일정하게 유지가 안되고 출렁거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출렁거린 오착간만큼 우리가 전압을 더 높게 줘야되잖아요 그래서 오버클럭하는데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LLC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보드들이 오버클럭하는데 좀 더 안전적인 전압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편의성도 좋고요 오버클럭 수열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오버클럭하려면 거의 필수 기능인데 MSI 기능은 게이밍 플러스부터 이 기능이 있거든요 기가바이트의 경우에도 제일 지금 X470에서 제일 밑에 라인인 울트라 게이밍 부터 있어요 근데 애즈락의 경우에는 이거 마스터 슬라이나 아니면 게이밍 K4 이 두 제품 다 타이탈리티 제품 ITX까지 전부 다 이 제품들이 LLC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할때 좀 불편해요 온도도 높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 밑에 라인급 있잖아요 25만원 이하급에서 애즈락 제품은 제가 오버클럭한다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기가바이트 거 어로스 울트라게이밍 이걸 추천 목록에 넣긴 했는데 뭐 보면은 기본적인건 다했어요 이더넷 칩셋이나 오디오 칩셋도 상위급을 썼고요 그리고 뭐 모스패스는 좀 싸구려 품질 썼지만 니치콘캡 괜찮은거 사용했고 컨트롤러도 하이브리드라는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제도 뭐 8페이지에 CPU를 할당했어요 가격도 20만원하는 저렴한 가격이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350암펠 땡겨 썼을 때 1.4V에서 115으로 120이 안남기 때문에 셧다운이 걸리지 않아요 다만 요 놈은 실제로 액티브 쿨링을 하더라도 딴 제품보다 조금 높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외 리뷰어들 동영상 보면은 기가바이트게 다소 전원부 온도가 높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기가바이트 제품들 대부분이 어 방열판 디자인은 이제 그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그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거 있죠 그니까 방열판 좀 더 면적을 넓게 하려고 일직선으로 얇은 방열판을 여러개 붙여놓은 방식이던데 이 제품이 생각보다 그렇게 품질 좋지 않은가봐요 그래서 쿨링했을때 온도가 전원부가 좀 높게 나온다고 그런 평가가 있어요 물론 이건 뭐 가격대 품질을 비교하면은 그 게이밍 플러스 다음으로 뭐 가성비를 골라라 그러면 기가바이트게 추천하긴 하는데 이거는 진짜 사용하실거면 꼭 스파쿨러 사용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수스 프라임 X470 프로를 해외 리뷰어들은 정말 많이 추천하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얘는 실제 리얼 6페이즈에요 그러니까 뭐 듀얼 아웃핏이나 더블로 사용해서 뻥티를 했는게 아니라 디지털 컨트롤러가 6페이즈 6페이즈를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6페이즈짜리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스터너는 조금 아쉽긴 한데 5000시간짜리 MOSFET을 DRMOS 드라이버 MOS급을 사용했습니다 상위품질에 이거 어디 쓰던거냐면은 Z390 기가마스터 있죠 30만원 중반대 그 메인보드에 사용하던 그런 모습에서 사용했어요 고급제품 쓴거 맞아요 고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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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방열판 디자인은 잘되었는지 액티브클링을 실제로 해줄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보다 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로 쿨링이 되기 때문에 요제품도 아수스 20만원 하 20만원 살짝 넘긴 하는데 뭐 25만원 이하급에서 아수스꺼 쓰고싶다 그러면은 이제 프라임 X470 프로를 추천드려요 물론 저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이하급에서 보드 고르라 그러면은 게이밍 플러스 쓰겠습니다 하하 싸잖아요 이거 딴 제품이랑 5만원 6만원 차이 나니까요 5만원 4만원 이런식으로 차이 나니까 근데다 생각보다 전원 본도도 착하구요 네 이 제품 쓰겠어요 네 그리고 ITX보드를 골라달라고 하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에즈약 제품이 아니라 아수스 로그스트리스 X470i 를 추천해 드릴거에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요거는 23만 7천원이고요 이거는 27만 3천원인데 대략 3만 5천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3만 5천원 차이는 뭐 15%?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뭐 십몇만원짜리에서 3만 얼마 차이 난다 그러면은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20만원 이상급에서 3만원 차이는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듀얼 아프스에서 6페이지를 만든건데 아수스는 그냥 리얼 6페이지에요 그러니까 ITX보드치고는 전화보 품질이 괜찮은 편인가요? 컨트롤러도 디지털 컨트롤러로 썼고요 캡피스터는 아쉽게도 확인이 안되지만 모스팻도 마찬가지 좋은거 샀습니다 이 모스팻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가마스터 라인업에 쓰던 모스팻이에요 그래서 ITX보드 추천하라고 하면은 스트릭스 X470i 를 추천드리고요 빨간색으로 이 세제품들은 오버클럭에 보면 특성이 똑같아요 진짜 온도도 전보다 낮게 나오고요 최고의 제품들이에요 온더 얘들은 그냥 뭐 스파클링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액티브 쿨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움보 온도가 정말 착하게 나와요 따로 바람으로 시켜주지 않아도 케이스에서 흐르는 공기 흐름만으로 뭐 70도 대를 유지하는 제품들이거든요 좋은 제품들이죠 위에 보면은 그 스트릭스 F같은게는 80도에서 90도까지 치솟아 오르는데 물론 이거 환경계마다 조금 차이나요 저는 해외 리뷰어들 실험을 보고 정례가 적어둔 거기 때문에 얘들도 환경이 조금 차이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제품들은 비슷한 값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방렬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전원부 페이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애즈락 제품은 CPU에 12페이지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3598 칩셋을 이용해서 이거 듀얼 아웃풋이 아니고 더블러 칩셋을 따로 쓴거에요 고급품질의 칩셋을 써서 12페이지를 만든거죠 그의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IR35201 컨트롤러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갓나이크나 타이치 등에서 사용하던거에요 Z370 Z390 갓나이크 혹은 뭐 Z390 타이치 거기에 이 컨트롤러를 썼어요 좋은 컨트롤러에요 캐피스터도 솔리드 캐피스턴에서는 거의 최상위급인 12000시간짜리 사용했구요 그리고 모스펫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마시무스 Z170이나 Z270에 쓰던 아주 상위급 모스펫을 사용했어요 이때 칩셋 오디오 칩셋 하나 딸리는거 없구요 전원번호도 착하고 가격도 가장 착해요 최상위 3버전 중에서는 그니까 여기서 에즈락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타이치 빼고는 추천해 드릴만한게 없어요 타이치는 진짜 잘 만든 앰보드가 맞구요 그 X370이나 별 다르게 바뀐건 없이 넘어간건 맞지만 이 가격대에 이정도 부품의 품질을 쓰는 제품은 에즈락꺼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에즈락꺼 추천드려요 그 제가 많이 산다고 치면은 에즈락 타이치 빼고는 추천할 제품도 없다고 보면 내가 어 그 기가바이트꺼를 말씀드리자면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로스게이밍7이 그 cpu에 10페이지 전원을 할당하구요 똑같이 더블럭 칩셋 사용했어요 그리고 디지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갓나나 타이치 등이 사용했던 컨트롤러구요 얘도 니치콘캡 1만시간짜리 좋은거 썼어요 기가마스터 라인업에 있던 그 모스팻이죠 이것도 상급 모스팻이구요 이드헤치세 오드헤치세 마찬가지로 딸리는거구요 다만 이 메인보드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1.0 버전을 사시면 안돼요 1.12 버전 버전을 사셔야 되는데 이유가 있는데 1.0 버전이 후면 사운드 출력에 그 부품 품질에 문제가 있어요 사운드 출력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노이즈가 많이 섞이는 경우도 있고 됐다 안됐다 막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 리뷰어들이 다 지적한 그런 부분이구요 그래서 1.0이 그 지금 말했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1.15 리버전에서 새로 내놨거든요 꼭 확인하시고 1.0이면 환불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빼고는 뭐 괜찮은거 같아요 아스스 아스스 로그 크로스 헤어 히어로 아스스 최상위 AMD 보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막시무스랑 똑같은 품질에 전원부를 사용했습니다 10페이즈 똑같이 더블로 사용했구요 이거는 가장 비싼만큼 그 정도 품질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가격대가 사실 브랜드 가격이 포함이 된것 같아요 부품품질은 타이치도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 7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7만원 아끼고 타이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제품은 어떤걸 사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건 감안하셔야 돼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는 어로스 게이밍 7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를 조금 바꿔서 냈어요 튜닝바이오스 훨씬 그래서 오버하기 편합니다 다만 램오버가 좀 안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스스하고 에즈락은 흡사한 바이오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스스께 좀 더 바이오스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다만 오버클럭을 직접 해보면 알지만 이 셋 다 CPU 오버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먹힙니다 그 CPU가 4.3까지 올라가는 CPU다 2700X인데 그럼 이 CPU 다 4.3까지 올릴 수 있는거에요 전압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제품은 그냥 아무 때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앞에 보면 많잖아요 뭐 에즈락 마스터 슬라이 뭐 에즈락 K4 이 제품들은 왜 추천 안했냐면 얘들 LLC가 없어요 LLC가 없기 때문에 그 추천을 안한거고요 그리고 터프 라인업은 왜 추천 안했냐면 그 보시면 알지만 터프 라인업이 아스스 터프 라인업이 딴 제품 품질을 그러니까 이더넷이나 오디오 품질을 낮추고 전원부 품질 같은거 아니면 수명에 좀 더 힘을 썼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컨트롤러도 디지털도 아니고 캐피스터도 싸구려 5,000시간짜리 썼고 페이지도 꼴랑 4페이지에요 다른 애들은 다 8페이지인데 그런데다가 진짜 신경썼는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스팻만 1페이지당 3개를 할당했다 근데 이게 좋은거냐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8페이지인데 2개 할당했으니까 총 16개의 모스팻을 사용했지만 얘는 4페이지에 3개 할당했으니까 총 12개의 모스팻을 사용했을 거에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전류량이 흐른다면 얘가 온도도 나쁘고 전류 특징도 구를거에요 페이지의 숫자가 적으니까요 하든가 좋은게 없어요 아수스 이 그 터프 라인업은 이거는 살 값어치 못느끼고요 오버클럭 할거면 에즈라크도 다 패스해야되고요 음 결과적으로 또 최상위에서 MSI걸 패스하게 됐는데 저번에 B450에서는 MSI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왜 패스했냐면 이 가격대에 피팟 모스팻이 말이 됩니까 저번 시간에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래도 B450은 다 이제 그 통합모스팻을 안쓰고 피팟 모스팻을 쓰는게 대부분 제품들이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S470 3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들에 피팟 모스팻을 썼어요 이게 뭐 그래도 방열판 잘 만들어서 온도 낮게 나오면 상관없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험에 있는 내용을 보면 게이밍 프로카본이 분명히 이제 방열판 잘 만들어서 실제로 바람이 흐르기 시작하면 온도가 매우 낮게 나옵니다 딴 제품들하고 비교해 보면 할까요 온도가 매우 낮게 나오죠 60도로 근데 문제가 되는게 이게 이 정도급 최상위 보드에는 보통 수냉쿨러를 사용하게 돼요 타이치급 넘어가면 대부분 다 수냉쿨러 쓸까 생각합니다 그럼 전원부에 바람이 가지 않아요 공랭쿨러 사용하면은 그 공랭쿨러에서 흩어져 나오는 바람이 방열판에 자동 닿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스파쿨러를 해주지 않아도 액티브 쿨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수냉쿨러 사용할 경우에는 그거는 펌프 하나밖에 안 달렸잖아요 딸랑 그래서 바람이 주변에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패시브 쿨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 이 온도가 110도에 육박할 정도 높게 나와요 게이밍 프로 카본이 이거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딴 제품들은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이거 90도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원래 지금 전기 땡겨 쓰는 양이 달라요 전업은 똑같이 좋지만 그래서 얘들도 조금 더 올라가긴 할텐데 그래도 얘들 90도 안 넘어가요 근데 이게 싸구려 모습에서 사용했는 MSI 게이밍 시리즈만 온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물론 여러 리뷰어 자료를 찾아보고 아니 MSI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이 좋아서 온도가 낮게 나온다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 말씀하실 순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패시브 쿨링일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뷰어들은 스파클러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앞에 밖에 내놓고 그냥 오픈 케이스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조건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저는 똑같은 조건 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바람이 불어주지 않는 패시브 조건 하에서 MSI 제품들 상위급들이 모습에서 싸구려 썼기 때문에 온도가 좀 다소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MSI 걸 추천 목록에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버클럭에 쓰신다면 저렴한 거는 타이치 비싼 거는 그냥 크로스 헤어 쓰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제 결론은 그렇게 나올 거고요 물론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리뷰어들 자료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올린 거는 객관적 자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무시하셔도 돼요 이런 거 다 비교해 보고 선택은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꼭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꼭 이 제품을 사라는 말을 드린 건 아니니까 이 자료 자체는 사실이니까 보고 비교하셔서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하는 시청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내용이 끝이 났고요 음 뭐 대부분 다 설명을 해 준 거 같아요 아 하나 빼먹었네요 이거 자동 오버 기능 썼을 때 기가바이트가 제일 적게 올라가요 딴 애들은 4075까지 올라가는데 기가바이트 보드만 40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어 고거 하나 빼먹은 거 말씀드렸고요 어 뭐 엘레시 기능은 MSI나 기가바이트는 X470 제 밑에 라인업부터 엘레시 기능을 지원을 해준다 어 에즈락이 타이치 빼고는 요 안에서는 추천할 목록이 없다 그 정도도 이제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1월 1일 새해가 밝았으니까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새해부터 재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과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이빠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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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